5 선취 포인트 즉 다시한번 서비스 남가은 이번엔 서비스 한점씩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인입니다 자 네투맛도 넘어왔습니다 지금 받아내고 있는 남가은 하지만 마지막 자 여기서 제대로 인트를 앞서있습니다 강한 서브 이후에 마무리 짓습니다. 두 점차 백핸드 날카로 석점을 내주고 있는 권아현 서비스 강한 서브 예 전기 초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1경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. 포인트 마무리 서비스 권아현 백핸드 자리 게임 포인트입니다. 서비스 공격 를 준비하는 그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빠르게 렐리 공격적인 선택이었고요. 서비스 고향 선수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. 버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핸드 살려야 됩니다. 예 렛츠 먼저 경기도 주도를 하고 있는 남다은 선수인데요. 고향의 길을 모았으 현재 석점을 앞서 있습니다. 서비스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권아현인데요. 차단이 좋습니다. 3군 옮겨 지금 임하는 필요가 있어요. 또 한 번 더 권아현의 서비스 3군 빗나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